안녕하세요. 저는 퍼플키스의 도시입니다.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? 오늘은 바로 2월 11일 저의 생일입니다. 박수 오늘은 제 생일을 맞이해서 블루리들에게 선물같은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. ASMR 컨텐츠입니다. 제가 프리 데뷔 때 ASMR 컨텐츠를 도시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. 제가 이번에 제 생일을 맞이해서 도시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ASMR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블루리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질게요. 그럼 시작합니다. Let's go. 편지를 써볼게요. 여기에 편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요즘 이 그린컬러 이 그린컬러에 빠졌거든요. 그래서 이 그린컬러 편지지에 써보겠습니다. 플로리한테 쓰는 편지는 한 장으로 부족합니다. 그래서 두 장 준비했고요.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? 뭐죠? 촬영 직전에 핸드크림을 발랐더니 펜이 잘 안 따지네요. 전문가의 도움으로 펜을 열었어요. 흐흐흐 여러분은 생일날 편지 받는 거 좋아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편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제 성격이 뭔가 말로 다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성격이었어서 가끔씩 편지로 제 진심을 전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굉장히 색다르고 받는 상대방도 되게 기분 좋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건 진짜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. 마저 써볼게요. 이게 바로 제 ASMR의 매력입니다. 벌써 한 장을 채웠어요. 나머지 한 장은 샤프로 써볼게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프 마저 써볼게요. 오빠로 써볼게요. 오늘 샤프 공부 끝났습니다 이렇게 총 2장의 편지를 완성해봤는데 부끄럽지만 지금부터 직접 낭독을 해볼게요 띄옥처 사랑하는 플로리 안녕 플로리 도시야 우선 나의 23번째 생일을 축하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생일 축하하는 언제나 짜릿한 것 같아 플로리 덕분에 내가 나의 탄생을 내 존재를 더 특별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 인사소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너무나 힘이 된 순간들을 얘기해볼게 가끔 울적할 때 플로리들이랑 얘기하면 엉켜있던 내 감정이 거짓말처럼 나아지곤 해 내 취향을 좋아해줘서 고마워 플로리 덕분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마음껏 좋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예쁘게 담아줘서 고마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순간들까지도 기억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란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로리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해줘서 고마워 일상에서도 우리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퍼플키스를 그리고 도시라는 사람을 알아봐주고 좋아해줘서 고마워 휴 치료내느라 힘들었다 소중한 마음들에 힘입어서 나는 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게 우리 앞으로도 서로에게 곁에 있어서 다행인 존재가 되어주자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플로리 사랑해 플로리를 향한 나의 감사한 그런 마음 잘 느껴졌으면 좋겠고 잘 잡아볼게 진심한 젠장 잘 되어있습니다 잘 되어있습니다 정리 사실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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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지않다 이렇게 편지쓰기를 완료했습니다 케이크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셀프 자축 케이크 만들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웃어 한번 뜯어볼게요 벌써 냄새가 좋아요 짜잔 흥 흥 흥 흥 흥 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번 펴발라보겠습니다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크림을 아끼는 순간 퍽퍽해져요. 딸기를 사이에도 좀 넣어볼까요? 딸기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. 이걸 반으로 잘라서 한번 넣어볼게요. 약간 엄마가 보면 혼낼 것 같은 그런 느낌. 아니 이게 제가 자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. 일단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. 물기를 제거해야돼요. 날개를. 물기를 제거해서 물러야 돼요.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.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.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크림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한데, 괜찮아요. 와, 맛있을 것 같아. 어떡해. 와우. 2층에도 크림을... 2층에도 크림을 두려워했을 때, 2층으로 갑니다. 1층에서 2층에서 1층을 이용해서 마지막 3층 이제 맨 위에 흰색 크림으로 아이싱을 해볼게요 얍 이거 자꾸 방구를 끼네 옆면은 약간 색깔을 섞어봐도 될 것 같아요 예쁜데? 이렇게 얼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이싱은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쓰지? 도시 도시의 도시's birthday 이렇게 써볼게요 괜히 떨려요 히히 이따 다음 Lam 넉 선 ے 벡 일단 자리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 위에다가 흰색으로 한 번 더 써줄 거예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보라색으로 꽃을 그려야겠다 너무 예뻐요 여기도 예쁜데 어떡하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하나를 닦고 하나 찍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생일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맘에 들어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참사를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겠습니다 짜잔 제가 준비한 ASMR은 모두 그지났습니다 혹시나 잠을 못 이루는 플로리들이 있다면 편하게 잠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짝 우당탕탕 ASMR이었어서 잠에 편하게 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플로리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컨텐츠니까 재밌게 퍼졌으면 좋겠고요 저의 ASMR 컨텐츠는 불시에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희 퍼플키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퍼플키스도시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퍼플키스도시였습니다 블로리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 안녕 안녕